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는요 지금 10년도 더 된 이불을 이렇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치를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꾸매도 꾸매도 이제 천이 너무 낡아가지고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10년이나 됐으면 사도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것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런 말을 하시던데요 저는 충분히 재미가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와도 되냐고 해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낯선 사람인데 저도 겁이 없이 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 게시글이나 제가 만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하고 있었던 걸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꽤 잘 살고 좋은 집도 있고 멋진 남편의 수입도 좋고 아이들도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왜 이유 없이 행복할까 그 비결이 궁금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질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알게 된 분도 지금 외국에 사시고 되게 풍족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버리고자 하는 물건들의 리스트를 봤는데 너무너무 다 탐날 만큼 좋은 것들인 거예요 브랜드 목걸이에다가 예쁜 브루치에다가 그런 걸 다 그냥 버리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빈곤하게 살 때는 뭐라도 하나씩 생기면 그 기쁨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어떤 것이 생겨도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미 부요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뭐 생기는 것이 기쁨이 어떤 것이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결핍되었을 때 가난했을 때 부족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지금 그런 맛을 알았기 때문에 부요병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씀씀이가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빈한 삶이 좋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삶의 모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빈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남편이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근데 저는 사실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서 천 원짜리 목걸이 하나 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가자 그냥 갔는데 그날 또 천 원 안 가졌다고 해서 결국 못 샀는데요 뭐 그런 것이 저희한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해프닝인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여자가 금목걸이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천 원짜리 문방구 목걸이를 사달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저희는 그런 물질 자체가 주는 기쁨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고 그 안에 스토리가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물질 만능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삶에 그렇게 춤추지 마시고 다른 가치에 눈뜨는 행복한 삶 살기를 바랄게요 전 마저 꾸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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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